설사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해도 감싸주는 게 가족이야. 여기를 보세요. 똥폭탄에서 이거 대박날 때 그 짜릿한 맛을. 오빠, 똑똑히 뛰었길. 오빠도 없어. 저거 누가 쳐놓으면 코만 먹어야 돼. 아 우리 다 가보자. 동생이지만 감당이 안 된다. 평생 속마석이고 간다. 지지자. 한 번만 더 내 동생 찌따 되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